스타리 아줌마, 재미있게 읽어주세요. 동생의 2번, 세종문화 헤나는 유치원 친구 나리를 데리고 집으로 왔어요. 인형 아리를 가지고 놀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유모차 안에 재어둔 아리가 보이지 않았어요. 어? 또 가져갔잖아? 해미야, 내 인형 내놔! 헤나는 큰 소리로 동생을 불렀어요. 그때 엄마가 해미를 얻고 방에서 나왔어요. 해미는 엄마 등에서 눈을 감고 있었지요. 해미 어디 아파? 그래, 지금 병원에 가려던 참이야. 자, 아리 여기 있다. 엄마가 아리를 주며 말했어요. 금방 갔다 올 테니까 둘이 놀고 있으렴. 잠시 후 엄마는 병원에서 혼자 돌아왔어요. 해미는 입원했단다. 입원? 해나는 깜짝 놀랐어요. 맹장 수술을 해야 한대. 수, 수술? 그럼 배를 쬐는 거야? 그래. 엄마는 해미의 속옷이랑 잠옷, 목욕수건을 가방에 넣었어요. 아빠한테 전화했으니까 금방 오실 거야. 그때까지 둘이 있어도 괜찮겠지? 응, 괜찮아. 엄마는 서둘러 병원으로 갔어요.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졌어요. 아빠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지요. 나 이제 집에 갈래. 나리가 말했어요. 조금만 더 있어. 금방 우리 아빠가 오실 거야. 하늘은 점점 더 캄캄해졌어요. 비가 올 것 같아. 집에 갈래. 나리는 집으로 가버렸답니다. 번쩍! 으르릉! 쾅! 번개가 치고 천둥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어요. 굵은 빗줄기가 창문을 후두둑 두드렸지요. 해나는 얼른 침대로 달려가 이불을 푹 뒤집어 썼답니다. 아리를 꼭 끌어안고 노래를 불렀어요. 아리야, 아리야. 하나도 안 무섭지? 자, 나를 꼭 잡아. 아리야, 아리야. 해미는 괜찮을 거야. 갑자기 눈앞이 반짝. 전기불이 켜지고 아빠가 침대 옆에 서 계셨어요. 아빠! 아, 미안, 미안. 그래도 일을 빨리 끝내고 온 거야. 많이 무서웠지? 아니. 아빠와 둘만의 저녁 식사. 따르릉! 따르릉! 여보세요? 어떻게 됐어? 그래? 잘 됐군. 그럴까? 엄마다! 나도 받을래요. 수화기에서 엄마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해나니, 해미 수술은 끝났단다. 이제 괜찮대. 엄마는 오늘 밤 병원에 있어야 해. 내일 아빠랑 함께 오렴. 응. 병원에 갈 때 무엇을 가져갈까? 해나는 색종이를 접어 학과 장미꽃을 만들고 편지도 써서 봉투에 넣었어요. 또 뭐가 좋을까? 해나는 방 안을 두리번거리다가 방끝 웃었어요. 예쁜 종이로 커다란 꾸러미를 만들었지요. 다음 날 아빠는 해나를 데리고 병원에 갔어요. 해미는 침대에 누워 주사를 맞고 있었어요. 해미는 약간 작아진 얼굴로 생글생글 웃으며 말했어요. 어제는 아픈데도 잘 참았다지. 자 선물이다. 의사 선생님께 여쭤보고 먹으렴. 아빠가 해미 머리맡에 과자 상자를 놓았어요. 나도 줄 선물이 있어. 해나는 어제 만든 꾸러미를 내밀었어요. 와, 언니도? 해미는 기뻐하며 선물 꾸러미를 받았지요. 하기랑 장미꽃이네. 이렇게 많이 편지도 있고 이건 뭐지? 해미는 커다란 꾸러미를 펼쳐보았어요. 아리다! 언니! 정말 아리를 나한테 주는 거야? 그럼... 해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이 착해라! 해나가 하룻밤 사이에 의젓한 언니가 되었구나. 엄마는 해나의 어깨를 꼭 안아주었어요. 엄마는 한참을 믿고 계싸만 참가로 드리겠고, 엄마는 집사에 의원을 가르치고, 엄마는job을 좋은데요? 엄마는 역사에 강하게 됩니다. 엄마는, 박th 어린이로 간축에 용서하기 위해 한참을 믿고, 스타리의 깜짝 퀴즈 문제를 잘 듣고 큰소리로 정답을 말해보세요. 동생 해미가 병원에 입원을 하자 언니 해나는 동생에게 줄 선물꾸러미를 준비합니다. 선물꾸러미에 들어있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종이학 2번 종이장미꽃 3번 아리인형 4번 힌더조이 네, 정답은 4번 힌더조이입니다. 정답을 맞춘 친구들은 동화책을 집중하면서 잘 읽었어요. 동화책을 많이 읽으면 집중력과 기억력을 키워주어 머리가 좋아진답니다. 엄마 동화책 스타리 보고 싶어요. 우리도 스타리 구독하자 구독버튼 아직도 안 눌렀니?